Q. 솔티드 뒷부분 여기서 솔티드 뒷부분 여기서 솔티드 뒷부분 이 뒷부분 위에다가 설치를 하겠죠 여기서 이제 카드를 찍고 들어와서 이 솔티드를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아예 구성을 잡을 위주인데요 상담 테이블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솔티드 신발을 두고 여기서 이제 신발들이 여러편에서 여기서 이제 신발을 신고 바로 수업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든거죠 프리셀 기간에는 모든 직원들이 이 솔티드 슈즈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게 제일 중요합니다 회원들한테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구건에서 이 슈즈를 선택합니다 그냥 저희 센서 좋아요 회원들한테 여기까지 넘겨줄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슈즈를 먼저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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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